안녕하세요. 창원중고차 양현우입니다. 중고차 매매 믿고 맡길 곳 찾고 계세요? 전문 중고차 딜러 양현우가 있습니다. 중고차 딜러 양현우는 창원, 마산, 김해 등 경남지역 대상 중고차 매매 전문으로 다양한 차량을 보여주니며 고객님의 편의를 위한 방문 매입 서비스도 실시합니다. 중고차 판매 시 착한 가격과 100% 품질 보증 및 꼼꼼한 AS를 약속하며 고객님이 제일 나은 조건에 구입, 판매하실 수 있게 무리 견적 내드립니다. 고객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. 한번 팔고 마는 균형 딜러가 아닌 추후에도 인연을 만들어 항상 옆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딜러, 기억에 남는 딜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차량 구매 후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. 차량은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중고차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중고차 구입 가난일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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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